야 이거 1회차 때 진짜 깬게 신기할 정도다 이런게 없는데 어떻게 깼었을지는 그런거 보면 참 난 대단해 아주 대단해 천재여 천재 자 뛰고 뛰고 천천히 뛰고 탄 천천히 천재여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다고 자 여기다 뛰고 좋아좋아 옥방장 잘하고있어 넌 대단해 넌 대단하다고 넌 분명히 여기로 올거다 역시 옥방장 대단해 정확히 눈가를 맞췄군 그래 저게 정확히 눈을 맞춰야되는데 폭발 데미지로 맞추면 저게 삑사리가 나는건가봐 돈 얼마줄거야? 오 4만 4만 4만이라 이렇게 많은 것을 야 4만이라니 자 그럼 이걸 샷건으로 다시 바꿔주고 폭발하나 그래도 비전을 한번밖에 안써서 다행이다 비전은 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오 전기 아 전기가 있었지 몰랐네 전기 없어가지고 개고생했는데 전기가 있었으면 저거 죽방으로 그냥 다 날렸을거야 비전? 비전 노다지구만 스나 도구 도구 도구는 많이 모아야지 뇌수 총알 또 놓친거 있나? 이런거 부셔지겠지 어 이제 놓친게 없겠지? 어 이제 놓친게 없겠지? 야 4만 3천 저거 하나에 4만을 줘가지고 없다 이제 가자 뒤에 총알 없었어 바비 됐어 저거 아 이제 11챕터 로켓 타는 안나오더라 자 11챕터 끝 아 10챕터 끝 게임 철장 해놓고 다음 챕터 야 힘들었다 야 10챕터가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로아 때문에 이제 로켓 타는 없는데 이제 로켓 타는 없는데 이제 로켓 타는 없는데 스포워싱만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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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nys 저 중앙에 정신병원 있는데 저것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졌네 야 모션블러 안키니까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 어지럽다 방송하는 사람이 어지러우면 이거 무조건 켜야돼 어이씨 어지러워 뭔가 부드럽게 안 움직이니까 어지러워 좀 나은 것도 같지만 그래도 좀 어지럽네 움직임이 툼레이더 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콩콩콩 이렇게 뛰니까 덩달아 화면도 같이 아래위로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울감 grain 로그 육효 육효 스페어양 육효 스페어양 육효 육효 깜짝 아래라 오 1번부터 애들 나오겠어 어 비전이다 이야 비전이야 비전풀 매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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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발 정말정말 아껴야지 매그넘은 왕건이 700밖에 안준단 말인가 적들 소리가 난다 그렇지 이거 시점별로 안좋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은 망하려면 안해줘야돼 이미 망해가지고 세일 엄청 하고 있지 이게 지금 내가 방송이니까 하고 있지 사람새끼가 할 게임이냐 이게 사람새끼가 하라고 만든 어 만든것도 신기한데 진짜 망했냐고 망했어 개 까이고 있잖아 지금 세일이 당연히 세일이라는거는 잘 팔리는 게임에 세일을 하는게 아니라 안팔리는 게임에 세일을 하는겁니다 그런면에서 망한게 맞지 한달만에 50% 60% 세일하는거 보면 자기네들도 판매량을 안다는건데 뭐야 저든지 저거 뭐야 저든지 저거 야 사실 이런 난이도가 진짜 가만히는 한 난이도냐 이게 어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또 이런다 또 아 주먹을 날려라 주먹을 너클이 있어져서 쉬어진게 아니야 너클이 있어져서 더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죽는거 같애 더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죽는거 같애 아 또또또또또 봐봐 이런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사면타. 아예 뒤에서부터 멀어져가지고 해야지. 저거 뭐. 저게 한방학. 아, 저거 사면타라가지고 또. 가까이 다가가다 죽을 수가 있어요. 모션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주먹 모션이 너무 느리고. 시체 근처에서 이제 안 쏘는 게 낫지. 시체 근처에서는 아예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아. 자고 이렇게 발차기를 해가지고. 아예 그걸 쓰지 말자. 샷건으로 그냥 밀어치자. 샷건으로 그냥 이 새끼 살았어 와앙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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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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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 공개가지구 와 이거 잇나 빨라 파이어볼 파이어볼 이야 진짜 이 좁은 구간에 진짜 개고생했다 아이 저건 또 뭐야 죽었지 너 진짜 죽은 거야 자 일어나면 진짜 사람새끼가 아니다 진짜 됐다 됐다 지벌하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니 게임이 진짜 너무 저렴하게 보이는 게 움직임이 진짜 요즘 게임 가지 않게 너무 쓰레기 같다 진짜 별로인데 초콜릿 고맙다 물 좀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고 실제로 해봐 정말 깜짝 놀라 별론데 고맙다 좋아 전략 전술적으로다가 물 좀 물 좀 고맙다 고맙다